음악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 다양성이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개최되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혁신포럼 그리고 이후 여러 대학과 연합포럼을 통해 다양성의 연구열과 협동이 일어나고 더 큰 기회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모쪼록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대학혁신을 통해 그리고 혁신을 위해 함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포럼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보여줄 대학혁신을 위한 활동과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모쪼록 연세대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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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쪼록 연세대학교